하나님의 말씀 4등전 1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4등전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무니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비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금요 전도학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들이 회복되는 기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한 30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 전도학교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교정적인 멤버들이예요 이스라엘 교정적인 멤버들이예요 이스라엘 교정적인 멤버들이예요 그냥 메시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교정적인 멤버들은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위치에서 모든 멤버들은 진짜 현장의 사실적인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을 하는 것과 정말로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영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 달라요 alabando solamente como sea y alabando concentrándome un tiempo corto es diferente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또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시간 들이 되어집니다 alabando y confirmando y estableciendo y también viendo las obras de Dios 한 30분 동안 집중해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5월 달부터 좀 기획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받은 말씀처럼 우리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 마귀란 존재입니다 사실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새 옷을 입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예배 집중하시길 그래서 5월 달부터 예배 먼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들로 전체 예배가 새롭게 기억이 됩니다 7월 말입니다 10시 반부터 우리가 2부 찬양 준비가 들어가죠 또 1분은 8시 반부터 찬양이 들어가요 한 20분, 30분 찬양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5월 달부터는 예배 전에 찬양이 없고요 그냥 전자오르간 반주로 해서 한 20분 동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조용하게 묵상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10시 40분, 8시 40분쯤 나오면 오르간 반주자가 오르간을 통해서 조용하게 찬양을 오르간 반주를 통해서 연주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날 말씀도 찾아놓고 또 찬송도 찾아놓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묵상 기도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예배 중에 우리는 원래 찬송 한 장, 두 장 있는데 메시지 이전에 집중해서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나서 전달 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출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송영교에 있을 때 10분 찬양한 거 기억하세요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그날 전달 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걸 5월 달부터 설교 끝나자마자 그날 전달 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내게 각인시키는 기도로서 나의 것을 만드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도 일단 찬양대가 그날 찬양했던 걸 다시 일절 정도를 불러주면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 기도하시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자 그래서 지금 주부에 대한 기획도 새롭게 하고 있고요 예배 순서들도 조금 바뀌어질 겁니다 모든 예배와 찬양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와 찬양이 그 모든 예배와 찬양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리모델링 되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예배하려고 모든 기획들을 바꾸게 됩니다 5월 첫 주부터 진행되어지면 아마 조금 어수선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한두 주만 지나게 되면 익히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양을 정말로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교회가 기도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본당을 그냥 이렇게 다 열어놓고 평일 날 성도들이 오메가면서 마음껏 들어와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산인만의 교회는 지난번 목사님께서 새롭게 건축되어지면 기도실들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쪽에 하나 RUTC 지하 공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방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억지 심해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또 늘 습기차고 이러니까 오히려 들어가면 건강상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오래서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을 봐요 정말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본당을 오픈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좀 고민하고 생각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잠시 제가 지나가는 생각인데 지금 통역부스 17개가 있어요 저 방 안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들어가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우리 개개인이 기도를 회복 해야 해요 마지막 때 일수록 찬송이 없어져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안 되어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demode 호세 이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일수록 이럴었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찬송 마음껏 할 수 없잖아요 사실 nosotros 기도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뭔가 다른 생각들과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교회도 우리 개인도 제 마음대로 와서 사실은 흔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안내하게 쭉 서있지 말라 진짜 여러분들 먼저 은혜 받자 성도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고 예배 성도 우리가 중복 기도 하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새롭게 준비되어지면서 앞자리 자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예배국에서 예배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예배위원들이 예배 안내를 하면 돼요 교육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남 하면 다 살게 됩니다 es que si recibe fuerza los copastores todo empieza a vivar 아마 예배국 모임 가지면서 우리 행정맞 목사님이 전체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배국 위원들이 새롭게 옷도 준비를 하고요 지난주 보셨습니까 이렇게 목도리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간 중간 이제 앞에부터 서가지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처음이라가지고 그 자리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스묵 스묵 하는 부문들이죠 그렇게 제일 아름답고 이쁜 분들이 예배국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따라서 자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예배가 영적인 힘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oren para que el tiempo de culto sea para recibir fuerza espiritual y restaurar la fuerza espiritual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 축복된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대회가 하나 성교대회를 비롯해서 5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8일 주일은 전국교회가 11시는 전체 같이 메시지를 받고 성교축제로 같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제는 5일 6일 성교사 합숙이 있고요 6일 7일 성교사 대회가 있고요 8일 교회 성교대회로서 아마 같이 인도를 받게 그리고 9일부터 21일까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두 주간 35명 중남이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del 9일 21일 tenemos unos 35 participantes de latinoamérica para este entrenamiento y se tienen que preparar las acomodaciones también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교대회를 놓고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교대회 특별 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시간을 ofrend아 esta conferencia de misioneros 여러분이 지금 우리 방송 시스템 교체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inuamente orando por el sistema de cambio audiovisual de nuestra iglesia para que el sistema sepa la 237 época y la próxima generación y otra cosa más un tema de oración y lo han visto en el grupo de nuestra iglesia estamos junto con bangladesia las misiones dinas puru remnant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orain por la iglesia de remanente dinas puru 여기에 dinas 이라는 전도자가 땅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dinas puru remnant 교회 가 세워 됐어요 dinas dinas dado su territorio y se ha vuelto la iglesia remanente de dinas puru dinas 이라는 전도 산대 요 하나님의 부르신 받으면서 내놓은 땅 위에 교회 가 세워 진 거예요 dinas era un asistente pastor antes de morir dio su territorio 그런데 그의 남동생 딸리나라는 전도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을 당하니까 힌두교로 그냥 전향해버렸어요 그리고 힌두교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교인들 집들 또 이렇게 불태워지고 이런 핍박들 또 가해졌습니다 여기 살람 목사님이 현진 국회의원 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교의 현장을 놓고 방글데시 나라 담당 또 기도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 porque nuestra iglesia entera no solamente el país encargado podemos orar por país 정말로 치유되어서 정인들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먼저 중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1명 1명 11명 근데 이들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오늘 일간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가 같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 정도 연결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 나라가 들어가게 되어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거기에 모인 기념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 모였는데 거기에 15 나라 사람들이 모여지고 15 나라 여기 아마 여기에 관계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15 나라가 들어왔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 나라 사람들 들어왔고 또 그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은 이 사람들과 관계된 나인 그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한순간에 41절에 보면 삼천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삼칠 살릴 기중한 일꾼 충직자로 말미암아 받을 응답인 삼천 제자이 응답 이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십시오 이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좀 서론해서 기억하실 것은요 마지막 때의 전도와 성교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상은 이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삼칠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삼칠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들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들어서 노예로 포로로 가게 된 거고 소국으로75 237을 놓고 하나님 사건을 포로되고 소국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민족으로 전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때 흩어진 것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여러 나라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겁니다 2, 3, 7 나라를 놓고 정말로 강대국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노예라는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니까 그 소문이 세계화 되어졌어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어지니까 그게 순식간에 전세계로 풍진하게 된 거예요 비대면의 전략 이게 2, 3, 7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결국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갔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은 전부 다 왕들을 상대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시대시대마다 노예로 갔는데 왕들을 상대했어요 포로 갔는데 왕들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비대면 전략을 통해서 2, 3, 7 나라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파고던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대면 전략과 함께 대면 전략이 나와요 이 대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키는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냐 나를 보금화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를 보금화하니까 그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사람이 제자고요 나를 보좌화하니까 내 자신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는 물론 비대면을 통해서도 제자가 세워지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제자는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제자들을 붙이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손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플랫폼이 되어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모여지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게 생명과 빛이 있으니까 그게 파수망이 되고요 그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게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준비된 제자 이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무나에게 제자를 붙이는 게 아니죠 사기꾼에게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는 나를 보좌하며 이 속에 생명과 빛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게 돼 있어요 비대면과 대면이 지속되려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방법이 미디어 전략이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전도 성교의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교회가 이 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미디어를 전략을 편 거죠 지금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상으로 땅을 주고 사는 공간이 생긴 거 알죠 가상 부동산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도 가상 교회가 준비되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가상 교회 하나 교회가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상들도 예전에는 3, 40분 이렇게 영상 아이들이 영상을 봤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길면 안 봐요 한 3분, 5분 안에 영상이 메시지를 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가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지금 서울 같은 교회들 보면 우리 다라팡하는 데도 보면 목사님 메시지를 그 미디어 팀들이 3분, 5분 길게는 5분 5분 또 길어요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앞으로 설교도 3, 40분 사실 한다는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길게 느껴지게 돼 유튜브 보는 것도 3, 40분 보는 거 깁니다 많이 안 봐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빨리 교회들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미디어 시스템들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스웨로 글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시대가 있었어요 붓으로 글을 쓰는 서예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글자 시대가 있어서 연필이나 볼펜 갖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썼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디지털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휴대폰 이런 것들 나오면서 전부 다 문자 시대입니다 글자 쓰는 게 아니고 자판 두드리고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휴대폰 치고 전부 다 문자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 문자 시대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사람만 아는 아무 로 가지고 문자하고 아무 로 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빨리 우리 교회가 읽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선두로 준비하시는 사실들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정말 우리 후대들 아이들을 왕을 상대할 사람들로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요 이 메시지 가운데 말씀 들었잖아요 이 메시지 가운데 말씀 들었잖아요 서울의 어떤 이만웰 교회의 여집사님이 노동자로 온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로 온 그 사람이 사실은 이쁜 여자 교회 소개시킨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한 날에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전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살람 전두자 살람 목사님이에요 그냥 교회에 힘없는 여자 집사님이 여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해 꼬셔가지고 갔는데 여자 소개시킨게 아니라 복음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방글라데시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민족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다면 우리 교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가서 이제는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개개인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딱 시켜서 지금 우리 다민족 사역들을 아주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 장로님 같이 또 우리 다민족 팀들이 딱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사역들을 잘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줌으로 해서 계속해서 각 나라마다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는 아무거나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말씀 듣고 말씀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외국인들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외롭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오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것 이렇게 교회에서 살펴준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 관심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짜 정말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야 돼요 어떤 게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면 모든 부분을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 보는 눈 또 달라지게 돼 모든 것 다 달라지게 돼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르게 인도받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를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이거 하는 자에게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가 하신 주님이 세상 끝나가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여기 있어요 이 사회에 눈이 열려지는 만큼 정말로 모든 산업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다 달라지게 돼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자로 한 번 부르시는데 보고만 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 그건 기본이고요 또 돈 가진 경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들이 중요한 사람인가 pero cuando Dios los ve lo ve con gran importancia 그렇군요 그리스도로 단난 한 사람의 제자 그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단난 한 사람의 일꾼 그게 하나님의 모든 신선이 모두 제작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제자로 여러분 부르시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꾼들이 받을 답입니다 모든 일꾼들이 받을 답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70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누가 보면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준 메시지고요 10장에 보면 70인에게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9장 10장을 보면 거의 메시지의 내용이 같아요 그 만큼 중요한 것이 70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그림만 그려도 돼요 70 제자 마음으로 그림만 그려도 돼요 그 역사 속에 2, 3, 7의 빛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걸 자기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제자를 맞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70 제자 이 사실을 그림 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70 나라 살인은 그보다 더 큰 역량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70 제자를 찾고 여기에 70 지역이 장악되고요 그러면 70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70 종족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선교대의 주제가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로서 그림만 그려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 보금운동의 메시지가 70 나라뿐입니까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전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세계의 이 보금운동의 영향들이 다 전달되고 전세계의 영향에 취해 종들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명자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향 한 사람이 보금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영향은 70 나라를 살리는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꼭 70 제자를 세워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영향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부른받았는데 이 축복된 은닷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그림을 그리세요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지나 놓고 보면 전부 다 하나하나 응답들로 이 70 제자, 70 지역, 70 나라를 살리는 응답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 속에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년 응답의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백년 응답의 발판을 여러분 놓게 되는데요 장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백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샘을 팠는데 샘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샘 거론을 주었다 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백배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약가진 자에게 주신 거예요 4등의 6장 7절에 헛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안이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여기에 제사장들이 보금 앞으로 돌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백년의 응답에 중요한 축복을 역사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4등의 8장 4절에서 8절 사메라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수백 년 동안에 백년 아니라 수백 년 동안에 보금이 증거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게 빌비드라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그 앞에 보면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전혀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보금 문제였는데 그 성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어요 백년의 응답입니다 4등의 8장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시 사실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엄청난 에디오피아 넷시가 돌아오게 되는 역사입니다 4등의 9장 10절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바울 같은 중요한 일꾼들을 붙이셨어요 4등의 9장 10절에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서 꺾어가지고 다메석에서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인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일꾼들을 여러분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 4등의 19장 21절에 로마도 보호하리라 나왔죠 4등의 10장 1절에 45절에 이방인 Cornelio가 돌아오는 백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위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도 많은 위기, 문제들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포기하고 낙심해요 위기, 문제들 당하면 거의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헌신을 해야 될 때에 찾아오는 응답은 천년의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부분을 헌신하라고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라고 도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기들을 찾아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오히려 큰 복음의 문들을 막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자리 세웠다면 거기에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문을 둬도 우리 후대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돼요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렇다 이렇다 쉽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는데 그게 뭔가 아직까지 복음을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후대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랩런트들은 아직 아직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내가 힘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한 분 한 분은 진짜 후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길 바라 후대들이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길 바라 그 길로 문을 통해서 후대들이 이삼지를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라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놔야 되죠 정말로 위기와 문제를 놓고 거기에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사정의 7장 1제로 6시를 보면 스테반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요 조금만 빗나가면 돌에 맞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그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그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 잔이라 했어요 이 스테반의 한란을 통해서 11장 19제로 보면 안디오 교회가 생겨져 스테반의 한란을 이하에 흩어진 자들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정의 11장 1제로 4제로 천 성교사로 나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13, 1, 4 이스라엘 13, 1, 4 이스라엘 16, 6절, 10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 스테반의 죽는 자리에서 정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로 말 사동의 19장 21절에 로마도 모아예라 말씀했죠 그리고 23장 11절 27장 24절에 중요한 로마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을 바울의 말을 이용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보금 앞에서 한순간 헌신했는데 이 헌신이 어떤 열매들로 우리에게 맺혀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십시오 교회에 많은 이런저런 말들 위기들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왜 그걸 내게 포기하시는가 그 사실을 거기에 여러분 헌신하라고 부르십시오 그 당시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통해서 천년의 응답들이 쫙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 그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테만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첫 성교사가 파송되어지고요 마게돈의 문제를 열려지면 그게 스테만의 도레마에 죽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로마 복음의 기중한 은약을 가지고 나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만큼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의 헌신이 기중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기도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게 하실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지금 것이 보여지게 하고요 영원히 세상의 몸토록 있을 것들이 보여지게 하고요 그리고 393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정리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culminamos la palabra 이 삼칠 살리를 기중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싶어 하신 부분들이 삼천 제자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알아야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이 70 제자 삼을 만큼의 귀중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보좌의 축복 가운데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헌신들 백년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문제의 위기 당할수록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요 우리 함께 찬성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